우리가 놀 수 있는 세상은 우리가 만드는 거야! 무엇이든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다니엘스쿨 오늘 숙제한 사람? 가정통신문 챙겼지? 안녕하세요 다니엘스쿨의 강다니엘 등교였습니다 다니트로 왔으면 소리 들라! 자 미리 도착한 쪽지지 통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과제, 강다니엘을 춤추게 만드는 노래 5개를 찾아오시오 직접 찾아볼게요 자 강다니엘을 춤추게 만드는 노래 그러니까 리듬 타게 만드는 거잖아 리듬을 타게 만드는 노래는 저스틴 비버의 피치즈 피치즈 그거랑 그리고 샘 스미스의 Dancing with a stranger 이 노래랑 그리고 그리고 스텔라의 Ashes 이거 그 토마디 토마디 주제가로 유명한 곡이죠 자 그 다음 그리고 이제 그 DJ 스네이크 저스틴 비버의 Let Me Love You 이 노래랑 그 다음에 집에 있을 때 제가 혼술할 때 많이 듣는 노래인데 Childish Gambino의 Red Bone Red Bone 이 노래 참 좋아합니다 리듬 타게 이렇게 똥 딕딱딱 똥 딕딱 똥 딕딱 똥 딕딱 똥 딕딱 자 이 친구가 올 때가 되는데 오우 워쌈 자 가정통신문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스쿨 16번째 가정통신문 다니엘스쿨에 다니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줄 친구가 전학을 헉! 우리 학교에 드디어 전학이 옵니다 전학을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양탄자 친구도 덤으로 날아올 예정이니까 놀라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주길 바랍니다 일상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며 그런 미만 총총! 자 오늘의 가정통신문은 이겁니다 마법의 양탄자와 지니가 우리집에 온다면 영화 알라딘 보셨죠? A whole new world 네 어 저는 그 알라딘을 봤을 때 저 밀스미스보고 놀랬어요 그냥 깜짝이야 진짜 깜짝이야 자 알라딘 세계관에 빠져든다면 가보고 싶은 곳도 있나요? 어 가보고 싶은 곳 양탄자 타고요 양탄자 못 간 곳이 있다면 저 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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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고 싶네요 인도네시아의 발리 가보고 싶습니다 자 살면서 한 번쯤 들어본 이 가정질문인데 만약 마법의 램프 지니가 나에게도 온다면 어 맨 처음에 진짜 놀랄 것 같아 놀라고 정말 오랜만에 그 십자가를 찾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찾을 것 같고 네 자 그리고 넘어가 보자면 어렸을 때 이 알라딘 처음 봤을 때 어떤 손을 빌고 싶었나요? 지니를 이제 맨 처음에 본다면 근데 제가 좀 과몰입하는 편이라서 영화에는 지니 보고 알라딘 보고 찾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니가 그쪽 석설화에서는 되게 무서운 신이래 무서운 무조건 대가로 무언가를 들고 가는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되게 무서워했었어요 약간 어 난 그 소원 안 빌래요 어 일단 그 가정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계속 해보자면 어 어떤 소원을 빌고 싶냐면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니까 무조건 어렸을 때 이 생각 해보잖아요 소원을 무한대로 늘려줘 내 소원은 소원을 무한대로 빌는 거야 라고 하지만 뭐 저는 그냥 뭐 그게 사실적으로 많이 해보는 거라서 지니도 그건 예상하고 있을 거라서 좀 이상하게 들어줄 것 같아 이상한 방식으로 그리고 나는 소원을 구체적으로 빌 것 같아요 되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그냥 단순히 부자가 되게 해줘 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사회에 영향을 안 끼치고 그냥 갑자기 자본이 많은 신생 기업의 대표이자 내가 모든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회장으로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실제 지니는 약간 악한 성향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나쁜 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런 소원을 빌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기대해 볼 만한 가장 하찮고 귀여운 소원 3가지 첫 번째 I want to go home please 이걸 빌 것 같고요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집이 새벽까지 일하게 해줘 그러니까 12시 마감인 집이 너무 많은데 나는 새벽에 직업 특성상 새벽에 집 들어갈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배달 주문 하려면 다 그냥 24시간 치킨집 막 그런 데 밖에 없어 좀 하루만 해주세요 하루만 해주세요 많이 시켜드릴게요 제가 자 세 번째 근데 발 주물러줘 아니 제가 그 해외 나가면 무조건 마사지샵 스파샵을 가는 편인데 아 못 나간지 너무 오랬어요 진짜 마사지 좀 받고 싶다 이 생각입니다 자 이번엔 그 양탄자 DIY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어떤 문의로 짜볼까요 저는 어 이게 현실이라면 진짜 진짜 우리 세계라면 스읍 하늘에 천이 날아다녀 일정한 모양으로 그럼 난 바로 사진 찍을 것 같은데 야 저거 뭐야 아 저거 뭐야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 스읍 음 음 약간 뒷면을 비추는 소재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늘을 비추는 그래서 안 보이게 밑에서 봤을 때 안 보이게 그리고 EMP 장치도 있어야 될 것 같아 하하하 이 요즘 공군 레이더가 너무 좋으니까 그거 안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레이더에 그러니까 어 네 그리고 나는 무섭기 때문에 손잡이랑 안전벨트가 무조건 필요해 진짜 시트랑 무서워요 그러니까 무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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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요 그 거울 소재 자 그 다음 양탄자를 타고 날아갈 때 멋진 BGM이 나오잖아요 다니엘 양탄자는 어떤 노래가 흘러나오면 좋을까요 저는 어 사람들이 본다면 본다면 본다면을 가정하고 약간 헤비메탈 약간 외계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자 양탄자를 이름을 하나 지어줄까요 저는 묵시록의 내기사 중에 한 명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게 플레임이에요 묵시록 내기사 중 한 명 자 이리 온 묵시록 내기사 중 한 명 이렇게 자 자 이제 이걸 타고 떠나보고 싶은 거 세 군데만 얘기해 본다면 어 일단 발리 두 번째 는 어 등산하고 싶다 등산 금강산 그리고 어 양탄자니까 하늘 날아다닐 수 있는 거니까 패더글라이딩 하고 싶다 이거 계속 이거 하고 타고 반대로 좀 위험해서 피해야 할 곳 피해야 할 거 같은 곳 공군기지 미군 공군기지 공항 그리고 공항 그리고 추운 곳 있잖아요 추운 곳 여긴 진짜로 어 제가 뭐야 스카이다이밍 해봐서는 아는데 구름 쪽으로 떨어지면 진짜 구름 결정체들이 따가워요 얼굴 스쳐 지나가는데 막 피부 막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한 것 같습니다 자 다니티 우리가 벌써 학교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보고 싶을 땐 언제든 유니버스로 오세요 마법의 램프 지니처럼 짠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할게요 어 들어가 다니티 소원이 뭐야 어 오 오케이 언젠간 내가 꼭 들어줄게 우리가 돌 세상은 우리가 만드는 거야 무엇이든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다니엘스쿨 수업 잘 듣고 이따 쉬는 시간에 만나 아! 가정통신문 아 당연히 생각겠지 뭐 안녕하십니까 강다니엘 등교 완료했습니다 아 다니티 얼만큼 왔나요 지금 오면 지각인데 지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아이 다니티니까 모른척 하겠습니다 하하 자 얼른 들어오세요 오늘도 역시나 오늘도 역시나 어김없이 도착한 쪽지통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숙제 다음 상황에서 강다니엘이 할 행동을 서술하시오 문제 1 스티커 사진을 찍은 다니엘 사진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정답은 안 꾸밉답니다 어떻게 꾸밉니까 꾸밀 줄도 몰라요 이거 뭐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죠 네 자 문제 2 헬스장에 도착한 다니엘 어떤 운동부터 할 것인가 자 과연 뭘까요 무조건이 어 네 이 뭐야 이 가슴 근육부터 잘 먹어야 하니까 바로 그 벤치프레스부터 하겠습니다 자 문제 3 회사에 도착한 다니엘 어디부터 들러서 누굴 찾을 것인가 일단 그냥 누굴 누굴 찾아 이거 그냥 그냥 별로 안 찾을 것 같은데 그냥 그냥 그 층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하고 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통신은 여기까지 자 어디서 새소리가 들리지 않나요? What's up 가정통신문 가정통신문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스쿨 열 일곱 번째 가정통신문 오늘 우리 다니엘스쿨의 특별체험학습은 한 회사의 대표로 큰 역할을 해내고 있는 다니엘군을 필두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해 주세요 아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해 주세요 내가 회사원 K가 된다면 눈 떠보니 네모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 회사원이 되어 있다 나는 과연 어떤 회사 생활을 하게 될까 자 기대되는 사람은 신청서를 바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 오늘의 요점 정리 바로 해드립니다 강다니엘이 회사원이 된다면 인데요 만약 제가 회사원이 된다면 어 여러 질문들로 가정상황 빌드업을 해보겠습니다 1. 어떤 회사 어떤 부서에 입사하게 될까 어 저는 저는 컨설팅 컨설팅 회사에 음 회계 부서로 가겠습니다 회계 회계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사람들하고 그렇게 많이 얼굴 마주칠 일도 없고 그냥 좀 좀 혼자서만 일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가겠습니다 자 주언무는 뭘까요? 회계죠 뭐 그냥 계산하고 뭐 적고 뭐 차익금 적고 네 뭐 주언무는 뭐 이런 거겠죠 그냥 차트 정리하고 그냥 워드 겁나 만지고 그냥 이런 일을 하죠 자 입사 면접 시 자기소개서 임팩트를 주기 위한 필살기는 뭘까 바로 춤추겠습니다 저는 아! 불러만 주시쇼! 그러면서 아예 그냥 쟤 뭐지? 약간 인생은 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면접복장 어떻게 입고 갈 건가요? 소위 은갈치라고 말하죠 은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정장을 입고 가겠습니다 누구보다 아 빛나고 누구보다 자신 있어 보이는 그런 면접복장을 입어보고 하겠습니다 자 첫 출근하게 됐습니다 몇 시쯤 출근할 거에요? 어 저는 저는 무조건 우리 대리님 그리고 부장님보다 30분 일찍 출근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9시까지 출근해야 한다면 저는 한 8시 20분쯤 도착해가지고 10분 정도 잔 다음에 10분 정도 이제 테이블 위에 앉아서 잔 다음에 밤샌 척 멋있게 일한 척 한 다음에 아 별거 아닙니다 한 다음에 아무튼 해놓고 자 요즘은 그리고 또 자율 출근제가 있다고 합니다 몇 시 출근 몇 시 최근이 좋아요 저는 재택근무 하겠습니다 자 내 자리 책상 풍경을 얘기해봅시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것들 하나씩 집어볼게요 어 일단 초콜릿이 있을 것 같고요 뭐 모니터 오래 들여다보면 당 땡기니까 두 번째는 이제 노트북도 있겠죠 노트북이랑 뭐 기타 우리 회사들 뭐 그냥 자 우리 회사 뭐 이번 좀 뭐 좀 네 뭐 돈 쓴 것들도 익숙하고 뭐 그냥 우리 직원들 뭐 회식비 뭐 그런 거 뭐 카드 뭐 그런 거죠 지출내역서랑 뭐 그런 기타 등등 뭐 또 우리 회사들이 공과금 뭐 전기세 뭐 그런 것들 있을 거고 계약사항에서 우리가 내야 될 거나 뭐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우리가 받은 것도 있을 거고 뭐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서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필기구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목베개 목베개 있을 것 같고 담요 그 다음 어 어 보조배터리 되게 여러 개 있을 거 같고요 진짜 현실적으로 그런 거 여러 개 있을 거 같네요 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출근 룩을 정해본다면 월요일은 어떤 분위기로 출근해볼까요 아 제일 출근하기 싫은 날이기니까 약간 좀 파인 수트 완전 좀 오피스 룩은 아니지만 그냥 파인 수트로 입어 갈 거 같고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이제 좀 진짜 좀 멋있게 정장 딱 정장 인턴 룩 인턴 룩으로 딱 입을 거 같고 목요일은 어 제일 옷 신경 써서 입을 거 같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대신 너무너무 자유롭지 않게 자 그래서 금요일 대망의 금요일 대망의 금요일은 저는 회식도 안 하고 그냥 집 가서 잘 거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제일 편하게 입고 가겠습니다 제일 편하게 입고 갈게요 자 점심시간 메뉴는 뭘로 정해볼까요 밥 먹고 카페 가서 어떤 료 마실까요 어 전 점심시간 메뉴는 그냥 사주는 거 먹을 거 같은데요 뭐 어디 나가서 뭐 먹을래 이렇게 하는 거 그냥 그런 거 같이 먹을래요 그냥 그럴 거 같아요 뭔가 그냥 딱히 뭐 딱히 뭐 제가 그냥 그냥 주시는 거 먹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해물만 아니면 돼 자 그럼 밥 먹고 카페 가서는 저는 그냥 아메리카노죠 이 카페인이 오리지널 카페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아메리카노로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이제 뭐랄까 카페 말고 그냥 시켜서 먹는다면 저는 그냥 요거트? 요거트? 약간 유산균? 좀 땡기네요 자 그럼 방금 빌드업을 참고해가지고 먼 이제 찐 가정 상황에 과몰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 상황 눈을 떴는데 청량한 새소리가 들린다 지각 확정 지각하게 된 직장인 다니엘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까 요즘은 진짜 좀 지각이라는 걸 하면 안 되죠 특히나 요즘은 다들 사는 거 입는데 나 혼자 그럼 어떡해 넘목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진짜 어떻게 해서든 빨리 가서 가가지고 뭐 좀 연차더라도 그냥 이걸 좀 어떻게 메꿀 생각을 할 것 같아 죄송하다고 그냥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가정 상황 부장님이 한 달 내내 똑같은 메뉴 김치찌개만 먹자고 한다면 강단일의 반응은? 아하 아하 난 괜찮은데? 저 괜찮아요 저 좋아요 돈 긋고 좋지 뭐 전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오늘은 김치찌개 내일은 고기 김치찌개 뭐 참치 김치찌개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같이 먹을래요 그냥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먹고 살려고 돈을 벌려고 온 거지 먹고 사는데 의식주 중에서 시까지 챙겨주잖아 그게 어디야? 감지덕지지 뭐 자 마지막으로 강단일이랑 같은 회사 다니면 뭐가 재밌을까? 심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심심하지 않으실 것 같네요 자 우리 다니티랑 갈 가정 상황은 여기까지 회사에서 듣고 있는 다니티 있나요 혹시? 자 힘내 기지개도 한 번 펴고 파이팅!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자 마지막 인사합니다 어 들어가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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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읆